이제 너랑 짝 못하는구나. 한 달에 한 번 짝 바꾸기 정말 싫어. 나도. 민지가 짝이어야 숙제 벗기기 쉬운데. 그래도 너는 장호랑 짝이잖아. 그게 왜? 장호가 여자애들한테 얼마나 인기 많은데. 다른 남자애들이랑은 달리 조용하고 얌전하고, 게다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어. 그래?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을 수 있겠군. 뭐야, 또 코인이랑 멸치뿐이잖아. 엄마는 먹기 싫다니까.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저 수상한 행동은 뭐지? 도대체 무슨 반찬을 싸왔길래? 장호야, 같이 먹자!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으윽! 으윽! 에이이이이이이이 운나다 김정호! 내가 오늘은 네 도시락을 먹고만다 체육 시간이라 모두들 나가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야! 어떻게 된 거지? 음식이 담겼던 흔적이라곤 전혀 없어 뭐지? 김장어, 소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어? 뭐나? 뭐야? 부자라더니 집이 엄청 낡았잖아 오빠, 배고파 밥 줘 잠깐 기다려, 얼른 해줄게 최자도? 네가 왜 여기... 우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언니야, 언니라고 불러도 돼? 나도, 나도 언니라고 부를래 바보야! 너는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 거거든? 근데 왜 때려? 얘들아, 싸우지 마 자두, 너 대단하다 어이, 나도 집에 요런 동생들 있거든 너랑 똑같이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야 그렇구나 오이씨, 또 죽이야? 엄마 언제 와? 엄마 맛있는 거 해주는데 맞아! 얘들아, 그러지 말고 누가 반찬 규정을 해? 오빠가 열심히 만들어준 거 안 먹을 거야? 먹을게요! 자두야, 오늘 고맙다 자두야, 오늘 고맙다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안 들어오신지 꽤 됐어 뭐? 엄마는 지난달에 일하신다고 나가신 이후에 소식이 없으셔 그, 그..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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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아악!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냉장고에 놔둔 음식이 싹 사라졌어요! 누구세요? 누구세... 어? 우와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 또 있어! 어? 누구야? 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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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보! 미미야! 애기야! 빨리 시작해! 바로 지금이야! 내 손이 왜 이래? 왜긴! 네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훔쳤으니 그렇지!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냉장고에 미리 형광 물질을 발라뒀었지! 빨리 말해! 그 반찬들 다 어떻게 했어? 다두야! 어? 응? 누구세요? 어? 어? 엄마? 무슨 소리니? 내가? 넌 누구야? 아, 죄송해요. 저희 엄마랑 닮으셔서... 저 자두 친구인데요! 이거 돌려드리려구요! 뭐? 응? 자두가 아침마다 가져다 준 반찬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니, 그럼... 어? 전 반찬통만 돌려드리려 했던 건데... 죄송해서... 아니야! 오늘도 줄 테니까 다음에 또 필요하면 반찬통 가져와! 으이구, 자두 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면 되지! 왜 몰래 반찬을 가져다 줬어? 에이, 혼날까봐 그랬지! 장우 동생들이 좋아하겠다! 응! 동생들이 진짜 맛있다고 난리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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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래 한 손맛 하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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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얘들아, 이분은 자두 어머니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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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엄마 아니잖아! 으아하! 자, 자, 울지 말고 뚝! 으아아아악! 글새뚝! 누구? 으아악! 우와! 아하! 신난다!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뭘, 어서 들어가. 동생들 겔라. 여기, 이 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 저 좀 보여주세요. 이거, 우리 집 주소인데? 이거, 엄마가 보란 편지예요!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지방에서 갑자기 일하게 돼서 새벽이 나오느라 너희한텐 말도 못하고 나왔구나. 일이 많아서 집에 가는 게 자꾸만 늦어지네.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 돈 많이 벌어서 곧 집으로 갈게.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엄마 또inflamm은 나에게서 남됐고 돼요.